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온도와 꽃의 관계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온도 차이에 따른 꽃봉오리가 부푸는 과정을 실험으로 보여드렸구요. 오늘은 꽃이 어떤 온도에서 빠르게 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험으로 어떤 현상이나 과정을 보여드릴 때 개발선인장으로 보여드리는데요. 개발선인장은 반응이 빠른 식물이에요. 아프리카 식물로 실험을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가지 현상이나 실험들은 다른 식물에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의 영상은 4월 18일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4월 19일날 촬영한 영상이구요. 거실의 모습인데요. 4월 18일이구요. 오전 7시 입니다. 거실은 베란다 보다 온도가 높다 보니까 오전 7시 인데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전 10시 인데요. 빨간꽃은 햇빛이 비추지 않는데도 이렇게 활짝 피었구요. 주황도 많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핑크는 꽃봉오리가 많다 보니까 햇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활짝 핀 꽃이 제법 많이 보이지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거실에 놓여 있었던 개발은 이른 시간에 꽃잎을 열기 시작하구요. 이것은 다음날 실험한 거에요. 다음날이면 이미 전날 꽃봉오리를 한번 열었기 때문에 꽃봉오리를 여는데 에너지가 더 조금 필요합니다.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날 동시에 놓고 실험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에 베란다에 놓인 개발선인장은 아직 꽃잎을 전혀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오전 10시 인데요. 오전 7시보다는 꽃봉오리가 약간 벌어졌지요. 그런데도 세 합은 모두 꽃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지기 때문에 꽃도 늦게 피기 시작하는 거에요. 한번 피웠던 꽃이기 때문에 더 쉽게 꽃을 피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안 피우고 있죠. 거실은 햇빛이 전혀 비추지 않아서 제가 그 이후에 오후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베란다의 오후 2시 모습인데요. 이 빨간 꽃의 경우 거실의 오전 10시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보시면 꽃이 굉장히 가득 피어 있죠. 하나 가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꽃봉오리가 있는 상태의 개발선인장을 구입했을 때 꽃을 보시고 분갈이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꽃봉오리가 있을 때 분갈이를 해도 꽃을 가득 피우긴 하지만요. 이렇게 분갈이를 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피워요. 그때에 따라서는 훨씬 조금 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선인장은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식물이므로 꽃을 가득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입장을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분갈이 시기가 늦어졌으니까 꽃봉오리 때 분갈이 한 화분보다는 아무래도 회복 시간은 늦겠지요. 그 대신 화려하고 예쁜 꽃을 이렇게 가득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독자 분들께서 분갈이 영상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물론 지난 영상도 있지만 새로 올라오는 영상을 위주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꽃을 보고 나서 분갈이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재발선인장 분갈이 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분갈이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든 꽃은 바로바로 속아서 제거를 해주면 입장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잎을 하나 같이 더 제거하셔도 되고요. 꽃을 피우는 데는 온화한 온도가 도움이 되고요. 꽃은 관광에서 필 때는 화색이 연해집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곳에 놓아두면 한 송이의 꽃이 피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 대신 더 꽃을 활짝 피고요. 그래서 개발꽃을 오랫동안 보고 싶다면 햇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식물의 경우 감광이어야 꽃을 꼭 피우는 식물도 있으니까 그것은 식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물론 더 추운 곳에 놓으면 꽃이 더 오래 가는데요. 그 대신 선인장이 아주 힘겹게 꽃을 피면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입장이 얇아져요. 그래서 너무 추운 곳에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분홍꽃은 꽃이 너무 많이 가득 피어서 꽃의 화경도 좀 작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핑크는 품성 자체가 꽃을 좀 작게 피는 품성인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꽃은 꽃이 조금 필 때는 화경이 크고요. 꽃을 많이 피울 때는 화경이 살짝 작아져요. 이 핑크도 마찬가지로 시드는 대로 꽃봉오리를 제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은 꽃 중에서 반 정도가 피고 나서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피는 꽃은 핑크의 화색은 조금 연해지고요. 화경은 훨씬 크게 핍니다. 대발 선인장 뿐만이 아니라 이 현상은 대부분의 식물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 핑크꽃이 반만 남아서 화경이 커지고 화색이 연해지는 그 모습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